로아컷 브랜드와 콜라보 해가지고 이렇게 귀염뽀짝한 패키지로 제품들을 내놨습니다. 옆에 보면은 딸기 크림 샌드랑 초코 크림 샌드, 바닐라 크림 샌드 요거까지 재현을 해놨어요. 요렇게 세 가지 색상 컬러 팔레트로 나왔는데요. 솔직히 요 팔레트는 안 어울리는 사람은 사실 입기가 힘들다. 아직 내 퍼스널 컬러가 무슨 톤인지 몰라. 그런 분들은 그냥 1호 바닐라 요거 고르시면 될 것 같다. 그 어떤 화알못이 와서 처덕처덕 발라도 절대 뭐 뭉침이나 경계가 생길 리 없는 풍성한 컬러감이 표현되는 그런 팔레트인 것 같아요. 표면에도 보시면은 진짜 웨하스처럼 격자무늬가 요렇게 만들어져 있죠. 완전 귀여워. 너무 소프트해. 컬러 자체가 MLBB라고는 하지만 옛날 MLBB처럼 텁텁하거나 사람 죽어보이는 그런 MLBB가 아니야. 파삭 파삭한 웨하스 같은 느낌의 뽀송뽀송한 메이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